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충격적인 건강 이상 소문을 낸 그런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박근혜 대통령 침해설을 퍼뜨린 자들은 천보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건강 이상설 그러니까 침해설을 유포한 소식이 터져나온 이후에 친 박근혜 지지자들 난리가 났으며 한마디로 이러한 가짜 소식을 퍼뜨린 자들을 색출해내야 한다며 친 박 지지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유용하 변호사가 공식적인 입장 박근혜 대통령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라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좀 잠잠해졌지만 친 박근혜 커뮤니티에는 오늘 하루 쟁일 박근혜 대통령과 또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는 글들이 속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대통령이신 또 저의 뮤지컬 여독스토리를 만들게 도와주신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 기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외부활동을 재개한다 라고 유용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22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용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침해설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져나온 이후 친 박근혜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각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침해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자들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며 지금 친 박근혜 지지자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유용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 시일 안에 외부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과 소통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 사조로 온 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고 식사도 잘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용하 변호사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문제입니다. 처음 달성 사조로 내려왔을 때보다 많이 호전됐다라며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수감생활로 인해 건강을 많이 해쳤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용하 변호사는 일부 뭘 지각한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침해에 걸렸다.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라며 지금처럼 건강이 호전되면 박근혜 대통령 가까운 시일 내에 외부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용하 변호사는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대구의 전통시장도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생각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대구 시민들에게 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한다. 라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건강 때문에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한 것일 뿐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 특별사면이 돼 지난해 3월 24일부터 달성군 사조에서 머물러 왔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지만 그 전후로 공개 속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고를 앞두고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고를 앞두고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용하 변호사를 지지하는 발언만 영상으로 공개했었습니다. 유용하 변호사는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라는 소문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가족을 만나 식사도 하고 사조로 불러 환담도 나누십니다.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했던 참모들과 장관을 지낸 분 중 보고 싶으신 분을 연락해 만나십니다. 대구에 있는 식당에서 오찬도 하십니다. 라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심해설 잘 걷지도 못한다라는 설에 대해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나온 이후 진짜 친박 지자들 저부터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말하면 다 한거죠. 저도 얼마나 위험비호가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이 소식이 나온 이후 친박 지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 이런 안좋은 소문 박근혜 대통령 심해에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 잘 걷지도 못한다라는 이런 유언비호 가짜 뉴스 거짓 건강 소식을 퍼뜨린 자들에 대해 색출해내야 한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건강 계속해서 우리가 기원해야 한다라고 친박 지지자들의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하루 종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가지 글들과 사진들이 SNS에서 빠르게 확산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소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동안 문재인 때문에 수감된 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며 얼마나 병원에서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건강 기원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도와 대한민국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반드시 행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개 입장을 냈지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